한국전력과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분기당 최대 조정폭을 뛰어넘는 결정인데요. 그럼에도 수십조 원의 영업적자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연료비 연동제 하에서는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인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기당 최대 조정 가능폭을 확대한 결과입니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이 같은 결정에도 한전 주가는 오늘 장 초반부터 급락했습니다. 어제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를 앞두고 1%대 강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이 긍정적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상반기까지 산정된 실적 연료비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이 킬로와트시당 33.6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인상폭으로는 이익구조를 정상화하기에 역부족입니다. 한전은 이미 상반기에만 13조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하반기 예정된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도 올해 25조 원 이상의 영업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오늘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과 원유, 석탄 등 연료비 하락이 필요하지만 대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내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나 전기요금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근본적인 요금 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새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원전 발전 비중 확대 등 한전 친화적 정책이 담길지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